서로 인사합시다. 위드의 비밀을 누립시다. 이거 되는 말씀까지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LA에서 RU 종장 특강과 LA 노예 재직 세미나를 인도했고 또 목회자와 중직자 팀 사획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애틀에 진행된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고 어제 기호했습니다. 사획 장면들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종장 특강하는 장면이고 서부노예 지역이 좀 다릅니다. 서부노예 재직 세미나 하는 현장입니다. 저거는 RU 지금 학교가 수리를 10억을 들이 했는데도 그렇게 잘 못되고 그렇게 아직 허가가 안 나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 지역 땅값이 올라서 팔고 지금 지역으로 옮기 위해서 RU 부지를 우리 랩렌드 유니버시티 부지를 좀 많이 보고 좋은 건물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LA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특별히 좀 따로 모여서 좀 해달라고 해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북미주 영산업인과 북미주 우리 교회도 영산업인들이 이번에 북미주 산업인 대회는 영산업인들이 다 주관을 했어요. 젊은 산업인들 그러니까 영산업인들이 좀 그렇게 많이 일어나야 됐고 우리 교회에서도 산업인과 영산업인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대회를 하세요. 우리 파송 오경서 목사님 또 장로님들과 또 청년들 우리 해외에 가 있는 청년들 같이 모여서 함께 면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장로님 군사님 아들들 딸들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알류 교무처장으로 한국과 세계를 그렇게 캠프 담당했던 김삼범 목사님 이번에 알류 교무처장으로 LA를 가서 정말로 맹실공의 엘리터들을 세우는 그런 알류를 임명장을 제가 총장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다 이렇게 마치고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느끼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알류 종장특강을 봄에도 했었는데 너무 다들 감동을 받고 받아서 학기마다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할 수 없이도 갔는데 간 김에 또 제2세메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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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었어요. 이 다락방 교회들이 보면 부흥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목사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막 역착이 나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니까 답답해 본인들도 답답해 하니까 제2세메라든지 제2세메라든지 너무너무 서로 식사 다 대접하겠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류 총장으로 있는 이 알류는 RTS와 함께 237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보금의 결론 내고 전도훈련을 받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렇게 세워가는 중심센터입니다. 특별히 보금 가진 랩런터들 엘리터들 좋은 직장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아니지만 그렇게 사회가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동철 목사 같은 아들들은 유명한 세계적인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회사 다니면서 알류를 한단 말이에요. 알류를 해서 공부해서 어디 갔냐 한국 교회 안 옵니다. 미국 교회 들어와요. 미국 사람이 거기서 다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알류를 배워가지고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미국에 살려놔 미국 교회.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치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김상봉 목사 같은 결무처장으로 투입돼서 모든 커리큘럼, 모든 시스템, 모든 캠프 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변해오게 되었습니다. LA는 미국이 다 그렇지만 다 민족들, 그다 다 민족이에요. 색깔들이 우리는 지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주로인데 그게 아니에요. 색깔이 다 달라져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전 세계에서 다 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가고 멕시칸도 멕시칸대로, 흑인대로, 남미는 남미대로 다 와 있으니까 그냥 동남아, 동남아 딱 불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번에 결정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후원해가지고 전부 다 공부를 장학금을 다 주자. 알류에 왔다 하면 장학금, 하바드가 어렵거든요. 하바드 들어오면 장학금 안 받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일단 들어와서 등록하고 나면 장학금으로 다 줘가지고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장학제도가 엄청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바드 같은 경우에는 매 수십 조가 있거든요. 장학금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기부를 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죽을 때 계산을 다 학교로, 교회로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바보 덩신같이 자식들에 이래가지고 막 자기 취급하고 싸우고 법적 소유 이렇게 안 합니다. 전부 다 학교나 교회로 기부를 하니까 재산 엄청 많이. 장학금 다 줍니다. 미국에는 거의 다. 좋은 대학일수록 장학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알류가 최고다. 그래서 장학금을 다 주자. 그래서 등록을 하면 모든 게 등록이 되어지만 장학금을 다, 장학금을 다, 100%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와서 공부해서 역파송하자. 이들이 지금 미국에서 먹고 살게 해서 왔는데 이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목사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다시 보내서 역파송해서 이, 30%의 나라를 그래야 살리지 않느냐. 이미 다 와 있는 건데 다 와 있어요. 훈련시켜서 보내면 되니까 그런 전략들을 우리 이사장님, 유목사장님하고 다 인원을 해서 이번에 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캠프 캠프스를 봤는데 거기는 지금 바로 맞은편에 바로 걸어서 1분 거리 바로 보이는 같은 마당에 보니까 에반젤리지아 이래가지고 대학이 신학대학이 거기 있고요. 그 동네가 그래요. 전철이 다 돼 있고 모든 게 센터라. 그래서 너무 장소가 좋아서 지금 저기 빨리 현장을 병원할 분들을 사게 하고 이래서 지금 내놓고 새로운 캠프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요 우리 지금 이 알류가 말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생경처장이 있는데 우리 최영수 목사님 대구 마가다라빵의 목사님 담당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걸 사게 됐어요. 저 어떻게 샀냐 하니까 현재 있는 학교를요 맹박을 주어가지고 대구 마가다라빵 교회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뭐 한 천명 될랑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맹박을 아홉 명이나 받았어요. 한 스무 명 명을 맹박을 받은 그 평신도들 집사 권사 장로 알류 명의 박사 학여 알류 명의 박사 학여 1호가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 명의 박사 학여 저는 논문 박사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명의 박사를 다 줘가지고 그 돈이 있으면 받은 걸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총장 교회는 한 명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만 명의 박사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명의 박사 명의 박사는요 초등학교 나와도 명의 박사는 받을 수 있어요. 그 저 정주영 씨가 다 명의 박사가 받았잖아요. 명의 박사는 받을 수 있어요. 명의 박사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도 명의 박사가 나와야 되겠다. 아멘 했냐 행정 목사에게 물으시면 명의 박사를 목사도 받을 수 있고 목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에 왔던 허일 목사 다 명의 박사입니다. 우리 김동훈 최종국 다 명의 박사 명의 박사 다 받았어요. 명의 박사 우리 다락방에서 나름대로 교회되는 목사들은 거의 다 명의 박사 다 받았어요. 명의 박사 그리고 평신 도중에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상관없어요. 명의 박사를 받아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명의 박사 받는 거예요. 명의 박사는 똑같아요. 명의 박사는 가문의 영광이요. 받을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우리 서기 장로부터 받으세요. 언제 박사 받겠냐 손주들 자식들인데도 명의 박사는요 논문 박사보다 더 존경하는 명의 박사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명의 박사는 정말로 그분의 모든 걸 그 학교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논문은 공부해야 하지만 이거는 인격 모든 것 다 갖춰져 있어요. 명의 박사한테 우리 교회 이번에 한 10명 나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마찬가지고 명의 박사를 받는데 왜 명의 박사를 주느냐 캠퍼스 지열라. 캠퍼스 그래서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이 그거는 이제 행정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목사가 다르고 목사가 받는 명박이 다르고 평신도가 받는 명박이 다른데 우리 교회도 좀 부탁이 왔어요. 나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본당 짓고 뭐 짓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못했지 헌당한다고 또 이러고 있는데 뭘 또 뭐 그래서 내가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총장이 돼가지고 한 명당은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암행을 했는데 저 시골 보니까 맹박을 주는데 보니까 저 시골 농사 짓는 장농가 받더라고 집사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렇게 몇 명이라도 맹의 박사기를 받으면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요. 또 교회도 우리 알료도 힘을 얻고 그렇게 큰 헌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명박은 그렇게 받는 거에요. 헌신은 그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면 명박 주는 거에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 번 기도하시고 몇 번이라도 참석하시면 제가 이 총장 이 교회로서 정말 여러 가지 사명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대적인 미션이 우리 연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알료 총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 삼칠 나라 살리는 시대적인 미션 시련의 중심에 서 있다. 제가 세계보금화 전도협회장 또 전세계 지금 24시간 방송을 나가고 있는 R2C 방송 대표다. 왜 이런 직분을 하나는 주셨냐고요. 전부다 전세계 현장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려 해야 되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연초에 제가 비전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은약 기도문 비전 기도문 거기 다 보면 다 세밀하게 나와있어요. 기도하고 후원하면 그것이 바로 237 나라 그렇게 보금화의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이번에 알류에서 한 강의는 1강이 크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절대순종 절대헌신 절대행복입니다. 2강은 생명운동의 기폭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살리는 기폭제 현장살리는 기폭제 그런 주제가 되었고 제1강은 행복한 언약 여정의 24 하나님과 소통하고 생명적 기도를 회복해서 정말 2강에서 프레임 첸저 근본적인 털을 바꾸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티에털에 있었던 산업인 메시지는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건물 기도의 시간에 장세기 말씀을 보는데 요셉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장세기 속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있는 것이 장세기 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장세기 여기서 이해가 안되면 나머지 이해가 안믿어요. 믿어져야 믿어져요. 아멘 고원은 요한복음 3장 희립절에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장이 되지만 영적인 비밀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면 어떻게 지금와 같은 처참한 지경이 되었느냐 영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하면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그것이 은약의 여정이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요. 요셉이 말과 행동과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말씀을 드릴 때 요셉을 내 이름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처럼 은약의 여정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디 요셉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별 속에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급의 총리가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음으로 애급의 노예로 그렇게 팔려간 지 13년 만에 일어난 거요.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애급 온 지 13년 만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야말로 산전수준을 다 겪었어요. 13년 동안 고생고생 말로 없이 다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까지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성경보고 요셉이 노예생활하고 감옥생활하고 종리됐구나. 결국 알고 있으니까 해피하게 볼지 몰라도 노셉은 몰라요.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요셉은 노예는 물건이오.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인생 끝날지 몰라. 이런 위기 속에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세월 하루를 사려를 만 걷는 이 삶을 13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13년지 몇십인지 몰라. 그냥 하루를 절망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가 처음 하는 그 하나님 그가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런 삶을 가리켜서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질병과 여러가지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언약의 여행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이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니 문제사건 앞이 일희일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신났다가 어려운 생기면서 부정 불평하고 엉망하고 그런 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말하는 행동은요. 모든 것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일사천리로 다 되어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말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성경적 행동이 뭐냐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나 안 있나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불평하고 엉망하고 변명하고 오늘도 공청해 보니까 죽어받고 서러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 행동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일체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돌아서 이만하고 저만하고 이 사람에게 이만 들어서 저만 저만 하고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냐 아니냐 아니면 은양 여정 아니에요. 무조건 다 끝나는 거예요. 회피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놔둬버리거든요. 망할 때까지 놔두고 구원받은 사람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놔두고 영혼을 거두고 육신을 다 버려. 처참하게 죽는다 이 말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 하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고 하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다르단 말이에요. 은약자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는 살리는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죽일기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 요셉의 별칭이 두 가지였어요. 별칭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꿈꾸는 자예요. 또 하나는 형통한 자예요. 꿈꾸는 자 형통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별칭이 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 별칭이에요. 부신자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끝난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이러면 끝난 거라고요. 요셉은 한마디로 CVD, IP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영계의 모든 승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꿈꾸는 자 형통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CVD, IP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한 해 한 해 가 멋진 인생작품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서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 40장에서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애급왕의 술 맡은 자와 뜬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급왕에게 범죄한 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뜬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애급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노염을 사서 요셉이 있는 감을 갇혔어요 범죄함 이라 그래서 이들은 고급관리 오줌으로 말하면 장관급 이에요 장관급 이에요 바로의 신위대장 신위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 이죠 보디발이 집에 있는 감옥에 있는 이게 이 감옥에 있는데 이게 누구냐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 장관들을 시중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보디발은 요셉에 대한 신뢰가 변함없다는 증거예요 거기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신뢰를 했습니다 이 술 맡은 떡 맡은 장관과 요셉의 만남 이게 나중에는 바로왕과 연결고리가 되죠 연결 역할입니다 중요한 만남이죠 6절에서 8절 보면 두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꾼 두 사람이 관심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요셉이 보고 간파하고 관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두 장관이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란 말이에요 이상해가지고 묻습니다 40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로 8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안나이까 청하거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두 가지 신앙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셉에게 있는 영적인 민감성 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내면의 근심을 요셉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허술하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섬겨될 관원들이요 섬겨될 죄수라도 이분들은 차원이 틀려 장관들이니까 그 감옥에서 다 섬기고 있는데 표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평소 때하고 그래서 이것 이 투족을 충성대위 바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신앙생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주위의 삶 옆에 사람들을 보시라고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우리 여운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봅니다 장로님들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 권사님들 보고 주위의 부장관 또 교사들을 보고 구역장은 구역식구들 보고 그걸 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는 중요하다고 사람을 지금 요셉이 가진 눈이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막 내달랐다고 설치고 나 혼자 전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 함께 늘 더불어 함께 원니스 함께 같이 대화하고 같이 연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는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 이런 믿음 약한 사람들 새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봐라 요셉이 이런 사람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 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 이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잘 보이든 안 보이네 이 목사는 다 몰라요 여러분 근데 누가 보이든 안 보여 내가 볼랑 봐도 안 보인들 몇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런 보고를 안해요 그러니까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인들 장로회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구형모임 전도회 모임 지역모임 있잖아요 안 보이네 이민감증이 있어야 돼요 왜 안 보일까 실족하에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을 살다 보면 힘 빠져가지고 세상만사 다 귀찮을 때 이렇게 믿음 약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요셉처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상대를 볼 수 있는 상대방을 상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이 딱 나고 기도 중에 딱 느낌이 오기라면 내보고 하라는 지시예요 하나님 사다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믿음에 도전할수록 인도해주는 이런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서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하지 않아서 다 주세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살았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안나이까 내가 하겠다가 아니 해석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셉이 말해 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된다 말이야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스위받는 존재입니다 이걸 너무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장세기 41장에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장세기 41장 15절의 심결에 보면 바로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게 요셉은 즉시로 꿈을 해석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게 요셉이 야 내 꿈을 해석해봐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내 꿈을 해석해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숨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칭찬받는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날 알아주는 게 기분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끝이에요 그날 끝이 아닙니다 저는 행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가요 이런 사람은 시험들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낙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지도 않고 절대로 부정적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요셉처럼 되어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해봅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랩노 문화센터를 세우고 본당 입당을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선두에 서셔서 행하신 결과예요 우리 교회는 더더구나 그랬습니다 단 한 명 또 부자가 없습니다 신기하고 놀라고 아니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단 한 명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가면 그 어느 장노님 어느 권사 아유 그분 굉장하지 큰 사과 당장 그런 사람 찍혀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이 교회를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토양도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도 없고 건방지에 사는다고 내둘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막 몇백만 몇백씩 해놓고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몇십억씩 해놓고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의식합니다 남들도 의식하고 본인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완전히 말아먹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 받으면 더 좋은데 더 겸손하게 낮아지면 좋은데 사람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 연결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오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앞으로 헌당까지도 하나님께서 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쓰임 받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쓰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도구가 무슨 자랑하고 큰소리 칩니까 도구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도구다 예원계 전 성도는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식이 40장에 보면 두 관원의 꿈을 이제 꿈분들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지요 술 맡은 장과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딱 꿈은 술 맡은 장과 관원장은 3일 후에 복귀된다는 뜻이고 아주 좋은 꿈입니다 떡 굽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되는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3일 후에 이루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은 복귀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누명을 썼다 이런 데에 내가 누명을 쓰고 여기 왔는데 좀 제발 나가거든 좀 내 억울함을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복귀될 술 맡은 장과는 관원장은 아예 잊어버렸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안 했어요 이 사건 후가 꿈 해석 이후에 2년 후입니다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생활을 더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셉이 2년 꿈 해석할 때가 28살이에요 28살인데 애국법에 따르면 고급 공무원 되려고 하면 나이가 만 30세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나이는 서른 한두 살이죠 그러니까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시간표가 아니에요 민숙이 사장 3재를 보면 레위인이 성막공사를 시작하는 공식 나이가 성막공사 교회 안에서 성직자로 쓰임 받는 공식 나이가 서른 살이에요 만 서른 살 다윗이 왕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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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랐던 나이도 서른 살이에요 30세 히브리 문화에 따르면 30세라고 하는 이 말은 영육관의 성숙함이 인정된 나이다 그려봅니다 영육관이 인정됐다 성숙함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30세 하셨어요 그것도 꼭 왜냐하면 영육관에 성숙한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30세 했어요 특별히 레위인의 규례를 쫓아서 30세 공생에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노예생활을 하고 감옥생활을 한다고 13년을 갔는데 그거 왜 13년입니까 노예생활을 왜 7년 했어요 요셉은 애국 몰라요 애국 말도 할 줄 몰라요 애국 문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노예생활을 뭐 배우냐 어느 배우고 문화 배우세요 언어 배우고 문화를 배워야 다음에 뭐 하나님 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6년 동안 또 감옥 갔냐 감옥 갔냐 누구 가고 있으냐 정치꾼들하고 정치꾼들이 잡히는 감옥이요 6년 동안 정치 배운 거예요 정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정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문화 언어 정치까지 다 배운 거예요 13년을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언어를 매일 그것도 매일 들으면서 그래서 그래야 갑자기 총리가 돼도 어색하지 않을까요 다 들었잖아요 감옥에서 누구 언어로 충실이고 언어로 간신이고 언어로 정치꾼들 다 들은 데다가 애굽 문화에 대해서 감옥에 앉아가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애굽을 그냥 통탈한 거예요 통탈 하나하나 총리가 되면 다 지시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고생을 하는데 고생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제가 우리 아들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전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내 목숨은 못되지요 하나님이요 그 아픈 여정과정을 거치면서 예원교회가 강스러웠때 어떻게 개최된지 않습니까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냥 맘 계속 쳐라 1년에 공식적으로는 41일 3번씩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귀신 쫓아내고 거기에서 영적인 거 다 체험하게 하고 은사 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다 다 과정 끝이었어요 여러분이 요 하나님의 어려움과 어떻게 그 유창한 없는 지하에서 지하 그 교회에서 뒹구는데 어떻게 뼈병도 안 걸리고 병은 안 걸렸냐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지 장로가 와가지고 고생한 장로가 우리에게 오자마자 제일 먼저는 게 뭐냐 청정기 세우는 거야 청정기 청정기를 꼽아 우리가 청정기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알고 보니까 유리창 하나 없는 한 게 없다고 이 사람은 그래도 고급스럽게 살다가 와 보니까 이 지하에서 막 철학이 나오고 금요철학이 미리 셉기도 하고 매일 옆에서 보면 공기가 자기가 보면 우리는 공기 관심도 없는데 아이고 큰일났다 청정기를 양쪽에 꼽아났는데 이걸 일주일 만에 청정기를 빼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막 하얗게 살다 나 하얗다고 그걸 하더라고 하더라고 난 몰라 그걸 다 마시고 몇 년을 뒹굴은데도 폐병을 안 죽은 게 기적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겠다고요 하나님 그걸 거치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말이지 막 세계를 돌리는데 와도 어제와 오늘 세차도 없다니까 그치 하도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차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내게는 그런 것을 하도 어려서부터 당해가지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세계모음을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 이거 다 시차 없을 정도로 유모사도 우려 없어요 막 돌아다니 막 돌아다니 보통당 오면 일주일씩 더 누워요 영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 이건 여러분이 막 그냥 눈물을 날두고 고통스러워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거 다 하나님의 시간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 아니고 어떻게 이래서 왔는 것도 간섭하시고 물칼도 세신데 그건 모르시겠어요 전능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날로 날로 그렇게 맛을 알고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언제나 스위에 맞는 그런 증거가 나온단 말이요 이런 주고받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예에 감동된 요셉입니다 41장 1절입니다 1절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의 시간이 흘러 요셉이 서른 살이 된 30회였을 때 애급 총리가 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꿈을 꾸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래서 애급의 점술과들과 이 모든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석하라 내가 지금 꿈을 꾸는데 내가 꿈을 너무 괴롭다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 내 꿈을 해석하라 꿈을 해석하라 꿈을 말은 안 하죠 꿈을 해석하라 어느 박사가 이거 해석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꾸니까 이거 언제까지 내가 꿈을 해석하면 다 죽여버린다 다 죽인다 그때 정신이 뻗장나게 술 맡은 가는 장님 그때 2년 전 요섭이 자기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 해석된 대로 된 것을 기억을 하고 바로왕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는 적시로 불러와 요섭을 불렀고 요섭은 꿈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애굽의 7년간 큰 풍년이 올 것이다 엄청난 풍년이 오는데 그 풍년 다음에는 큰 흉년이 온다 7년간 요섭은 꿈꾼 내용들을 다 설명했으면서 전략을 다 이야기했어요 명철이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택해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게 해서 그때 올 풍년 올 때까지 다 저장해야 된다 전 저장해가지고 전 세계 흉년이 올 때 그때 그것을 이제 팔아서 주로서 국민이 살고 전 세계의 강덕이 돼야 된다 흉년 대비에 대해서 제안했어요 이런 말을 요섭이 말을 들은 바로는 마음 그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에 좋기억인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고 요섭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요즘 말하면 쉽게 설명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어떤 감정이 어떤 충만한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큰 응답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말씀을 붙잡은 기도 기도 충만한 삶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뜻과 계획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서 응답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이 나를 통해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느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에 얼마나 부흥에 유익을 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충성함으로 그 기관이 살아나느냐 아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삶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때문에 기관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기관이 살아나고 그야말로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관이 확 힘을 얻고 살아나 모두 다 힘을 얻고 부서가 막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아멘 안하게 기관이 살아나고 아멘 살아나야 돼 모든 게 부흥돼 성의에 감동된 성관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살아나고 계속 차고 넘치고 아멘 힘을 얻고 찬양을 하고 리엄으로 찬양하고 다 죽은 소리 하지 말고 아멘 내 영이 감동되어서 찬양하고 와 찬양되고 막 감동이 저절로 오고 우리 장노회는 장노회가 막 살아나고 전도회가 살아나고 부서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고 살아있냐 죽으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래서에 맞는 이런 사람 성의에 감동된 사람 말이 필요 없어요 부흥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40절로 43절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예를 대해 내가 너를 애급 온 땅의 총리가 되어야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먹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려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급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애급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까지 한 요셉이 13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애급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준비를 해온 요셉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인간 수단 방법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우리 영원교의 성도들 또 랩런터들 오늘 가족과 함께 드리는 심야 기도인데 요셉처럼 요셉처럼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로 정말 생업현장에서 학교에서 학업에서 친구들에게서 주위의 삶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정말 고백을 들을 정도로 증거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참된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죄무로 축구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최고 작가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번에 고통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음성 중에 최고의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 특별히 인생의 격변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아우성 치며 우리의 이목을 끈다 그것은 부인하라 의심하라 꿈에서 깨라 절망하라고 외쳐댄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라 고민하고 후회하라고 외쳐댄다 이처럼 시끄럽고 끈질기게 외쳐댄는 음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해방한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사건 속에 불평하고 염망하고 염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성경도 받을 수 없어요 기독도 받을 수 없어요 사단은 최고의 심리학자라는 말이 있어요 사단은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사단은 인간이 어느 때 가장 약한가 어느 때 가장 너무도 있음과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간파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토 사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 속에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느 기관이든 부수든지 불평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마귀 신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남 욕하고 남 비방하면 마귀 신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귀 신분을 막고 있구나 그래 깨달아야 그날부터 살 수 있어요 계속하면 망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든 초점을 가지면 가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썼어요 나는 사람에게 말을 듣고 무슨 내가 무슨 전도하라 한 적도 없고 헌신하라 한 적이 없고 무슨 기도하라 한 적이 없고 무슨 내가 신약을 하라 신약한 적이 없어요 사람 말 들은 적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썼습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언어한 적 없어요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썼어요 모든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무한 도전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 영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때 영향이 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다 다